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공시가 정규장이 끝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과는 크게 관련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 하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행히 주가를 저점 관리를 해주면서 끌어올리면서 65,3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어제 나온 공시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버는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무래도 힘을 좀 받으면서 무료로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 상장에 대한 얘기죠. 추가 상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BW 신주 인수권부 사체에 관련해가지고 신주 인수권을 권리를 행사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를 상장을 통해서 발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CB 전환사체하고 BW 신주 인수권부 사체에 관련돼서 아마 좀 알고 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CB는 전환사체죠. 말 그대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나 주식으로 받을래 하면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약정된 주가로 계산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신주 인수권부 사체는 CB 플러스 새로운 주식을 약정된 주가에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렸는데 CB를 전환사체의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면 이 100억 한도 내에서 약정된 주가를 계산으로 해서 주식을 받는 거고요. 얘는 일단 100억은 받고 이자랑 함께 100억은 받고 이게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0%다 권리가 그러면 이 100억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을 하고 약정된 주가로 주식으로 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신주 인수권부 사체이기 때문에 약정된 원금과 플러스 이자 이거는 만기일에 받고요. 대신 신주 인수 권리를 행사를 하면 돈을 주고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데요. 보시면 27,287원에 행사를 하게 되면 27,280원에 주식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추가 주식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 어떤 걸 언제 이렇게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신주 인수권부 사체 갖고 이제 35회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정기 공시 쪽에 보시면은 반기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번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게 된 사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35회 차고요. 발행일은 2022년 3월 30일입니다. 보시면 신주 인수권부 행사 가능 기간이 1년 뒤부터 되어 있죠. 그러면서 2025년 2월 28일까지인데요. 지금 이 행사 기간 안에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행사 조건에서 행사 비율은 100%인데 행사 가격은 27,827원 아까 보셨던 그 가격이고요. 총 행사 100%라고 했을 때 행사 가능 주식은 50만 2천 주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는 이 공시사항을 보면은 26만 주 조금 넘죠. 보시면 9월 25일 날 여기 추가 상장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이미 지난번에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24만 1,872주를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행사를 하는 주식 수와 합쳐지면은 100%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외에 걸쳐서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다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보시면 발행일이 9월 9일이었고 상장일이 9월 30일이었죠. 따라서 상장일 이후에는 주식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겠죠. 그렇다면 9월 30일 이후니까 이렇게 이 구간 안에서 아무래도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혹시라도 심사 등급이 결정되기 전에 클래스 2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주 인수권 권리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남아있는 CMC, 비모 실사, 그리고 내년 3월에 있을 최종 승인에 관한 이 결과 전에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한 번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큰 힘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아닐까 확정 수익을 좀 챙겨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만 주가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도 일부 물량이 남았을 수도 있고 이때 다 털었을 수도 있는데 24만 주가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때 당시 금액으로 하면 약 200억 정도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763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죠. 이렇게 비교한다면 3분의 1이 좀 안 되는 높은 비율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물량이 나와가지고 큰 폭의 하락이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아직까지 좀 안 보이고요. 하지만 이때 물량을 이 기간 안에 다 털지 않고 갖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상장하는 물량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매도가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를 조금은 좀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에 남은 게 26만 주 상장 예정이죠. 한날 또 파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식으로 전환된 다음에 언제 팔지는 주주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어제 나온 공지 같은 거 보시면 수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지난번 때보다 9월 9일보다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거래 금액으로 따진다면 한 17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오늘 763억이 나왔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도 한 22% 낮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상장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10월 29일 날 상장일이죠. 그렇다면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주가가 현재 이 구간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계산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억 정도라고 했을 때 요즘 평균 거래 금액을 거래대금을 보면 한 20% 내외가 되지 않을까 물론 한꺼번에 다 매도를 한다면 주가에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폭의 아주 흔들 정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요. 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신주인수권부 사체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해서 행사와 관련해서 추가 상장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시비나 신주인수권 이거는 빚이죠. 빚 빚이기 때문에 적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장이 되면 당연히 주식 가치가 아무래도 점차 조금씩 희석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전에 보셨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25년 2월 28일까지였는데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신주인수권을 사용해서 행사를 해서 주가를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벌써부터 미리 이렇게 전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텐데 어쨌든 지난달하고 이번 달 이렇게 나누어서 100% 전환권 행사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만간 주식을 정리해서 수익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엿볼 수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내년 3월까지는 기간이 좀 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중간에 또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때 9월 달에 이때 100% 전환을 해서 매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 구간에서 클래스 2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당분간 주가가 크게 회복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리스크를 아무래도 좀 회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공시 나온 이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물량이 좀 나온다. 시장의 물량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하락을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안심을 좀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밑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 동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단타를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단타 관련 안내를 잠깐 드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좀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다음 주 투자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좀 상세히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36분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월요일 아침 8시 14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한참 전에 무료 이벤트 급등주 추천입니다. 이렇게 블루엠텍을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격으로 전일 종가였던 19,0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격으로 10% 이상인 29,000원 이상 매도가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8,430원 이탈시 손절이라고 손절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추천해드렸는지 추천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고 애매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9,0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블루엠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해보면 저는 지금 오늘 장전에 추천해드린 블루엠텍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21,600원 이 부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와 저가가 18,67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9,000원의 매수대기를 덜어놓으신 분들은 100% 매수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가 22,200원이었고요. 오늘 상한가가 24,750원이었고 상한가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14%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19,000원에 저를 믿고 또 제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100% 누구나 다 매수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0% 이상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이미 다 10%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부르셨다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까지도 이렇게 길게 횡보를 통해서 매도자리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실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시간 반이 안 돼서 10% 이상 수익이 나셨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가격인 2만 9백원 이상에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그날 단타가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처럼 그 다음날 문자 받아보신 후에 오늘처럼 실제로 수익이 나신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그런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이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로 쓰신다든지 신용을 사용하셔서 매수하시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절 가격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일 일당 벌이를 한다든지 용돈벌이 한다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나 신용을 쓰셔서 무리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당 벌이라든지 용돈벌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관전 포인트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9월 20일 날 9월 20일 날 제 심사 신청 문제없이 진행이 됐죠. 자 이 부분까지 좋았는데 10월 10일 날 클래스 E 심사 등급이 통보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CMC 항소제약의 CMC와 그리고 비모 실사가 또 무사히 또 진행이 또 된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5년 3월에 격아발표가 나오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진 않죠. 분명히 이유와 상승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점들을 단계별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저점을 단계별로 상승시킬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관전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죠. 자 11월부터 12월 자 이때 항소제약 CMC와 비모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또 진행이 됐다라는 또 얘기가 들려야만 또 이 부분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12월 그리고 산타랠리가 있는 12월에 아무래도 조금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분위기 속에서 자 시장의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서 또 일부 저점을 또 상승시키는 한 단계 상승시키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저항라인들을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1차 저항선 같은 경우는 자 여기 8만원 가격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자 이 가격 구간들 자 갭 하락과 갭 상승을 했던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자 이런 좋은 뉴스로 인해서 좋은 이슈로 인해서 자 상승이 된다면 자 여기까지는 자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고요. 대신 이 가격대 8만원 가격대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자 이 구간도 또 무사히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9만 5천원 이 가격대까지 단계별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9만 5천원 이 가격대까지 무사하게 넘기게 되면은 승인 전까지 승인 직전까지는 이 11만원대 가격 선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자 결과 발표 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기대감에 의해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기 승인이 된다 이러면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상향을 시켜야 되겠죠. 자 내년 3월에 자 만약에 조기 승인이 나올 수 조기 승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3월까지 안 기다리고 그 전에 뭐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뭐 12월이 됐든 그 전에 조기 승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보다 좀 빠른 상승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조기 승인이 아니더라도 내년 3월 근처까지만 가면 어쨌든 자 여기 11만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중간에 분위기를 좀 보면서 이 구간에 대한 조절을 또 충분히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핵심 계열사의 동향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이 저항 라인이라든지 목표가 목표가 수정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이 구간에서도 그랬고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자 심사 등급 통보라든지 결과 발표 자 이렇게 중요한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는 자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자 이때 이때 마찬가지 비중을 좀 축소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보고 아무래도 비중을 얼만큼 줄일지 아니면 뭐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99% 승인에 대한 뭐 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자 이때 주식을 다 매도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CRL 거절 통지를 안 받고 승인이 됐다 했더라도 여러분 유한양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눌리기 때문에 자 이때 한번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 매도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승인이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또 매수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 다 매도를 하고 나서도 충분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유한양행 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죠. 주가가 승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HLB 자 제2의 렉라자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따라서 승인만 된다면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자리는 충분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뭐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대응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 제가 여러 가지 신호를 좀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대응을 하면서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들 제가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와 별개로 여기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H나 HLB 한글로 H 뭐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저와 같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장중에 보내드리는 실시간 문자입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컸을 때 장중에 보내드리는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대로 꼭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왜 이런 변동성이 커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쓸데없는 뭐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셔서 내동매매를 하시지 않는데 충분히 충분히 참고가 되실 거고요. 영상 초기에 제가 물론 설명은 드렸지만 신주인수건부 사채 관련된 주식 26만 주가 10월 29일 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20% 내외죠. 아마 평상 요즘 거래 금액의 한 20%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주가를 엄청 흔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슈가 또 맞물리게 되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의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럴 때도 마찬가지 제가 장중에 조금 전에 안내해 드렸던 여기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문자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와 관련돼서 장중에 실시간 문자 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좀 편안히 보내시고요. 어차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 이번 달까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음을 잡으시고요. 오히려 6만 5천원 6만 5천원 이하로 갈 때마다 비중을 추가해서 추가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